오늘 장을 봐왔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물품 위주로 구매하였습니다. 먼저 심플 두부 심플러스 두부 이거는 1290원입니다. 이거 두부치고는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바른사각오묵 이거 3호 부산오묵 이거 990원입니다. 이거 오묵중에서 제일 저렴하더라구요. 그리고 촉고속이 이거 두개가 1390원입니다. 이것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거 편의점 가면 하나당 1000원 하거든요. 근데 두개에 1300원 얼마니까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산분카레 매운맛 매운맛하고 소고기 들어간거는 소고기 카레는 조금 더 비싸고 매운맛이랑 순한맛은 1250원으로 갔습니다. 이거 하나당 1250원 저는 매운맛을 좋아해서 이거 샀어요. 소고기 카레 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비싸더라구요. 그리고 열라면 이거 라면 중에서 저렴한 편입니다. 실라면도 저렴한 편인데 실라면보다 이게 더 싸요. 5개에 3580원 밖에 안합니다. 저렴한 품목 위주로 오늘 구매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격 비교해보시고 저렴한거 위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경기 안좋아서 돈은 많이 아껴야 됩니다. 예 이상 영상 종료할게요. 네 이상 영상 손 radical Eso Wices 비교해보시나요 있term 스타нов ce 예외